자 유한양행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한양행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유한양행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핫한 건 알고 계시죠? 이 종목이 미국 최초로 FDA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열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정말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거래대금만 해도 2조 5천억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2조가 터졌고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 완전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는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16만원대에서 13만 9천원대로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은요. 오히려 여러분들 공포감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꺾인 게 아닙니다. 기회예요. 이 종목은요. 당연히 엄청난 재료 끝까지 가는 거고요. 이 렉라자가 최초입니다. 이 최초라는 타이틀은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저점에서 10배 이상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봉 저점상 5만 7천원이죠. 그럼 5만 7천원에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최소 10배이기 때문에 57만원 가게 됩니다. 그래서 57만원 무조건 가게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털리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직은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크게 오르고 조정 크게 오르고 조정 크게 오르고 조정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서 돌파 매매를 하다가 공포감에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자리는 제가 계속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추가 매수하는 거죠. 추가 대응을 하는 거고 이 추가 매수 그리고 이 신규 매수를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수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신호까지 드릴 거고 그래서 저와 함께 소통방에 있으신 분들은요. 계좌 사이즈가 수익을 극대화 해드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이 재료에 대한 그리고 뉴스나 이슈들 제가 다 공개 해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까지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회를 잡아야 되고요. 이 기회 잡고 나서 끝난 게 아니죠. 당연히 이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파동이 계속 지속된다. 왜냐하면 이 재료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렉라자 하나 최초로 이제 됐고요. 미국 문을 열었죠. FDA 승인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제2의 그리고 제3의 렉라자를 만들게 됩니다. 어디서? 유한양행이. 그러면 실제로 엄청난 재료들이 계속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는 크게 급등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크게 주가가 올랐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는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를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점 매도까지 도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구간에 현금 확보가 되실 거예요. 그 현금 확보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사이즈가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식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응이에요. 그런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종목 정말로 이렇게 저점일 때 매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민하지 말라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뭐라고 매도 금지라고 손절 금지 오히려 기회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 촬영하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대장주만 이렇게 찍고 있다. 왜냐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가 지속되기 때문에 재료가 없다면 주식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료가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거래대금 2조 5천억이잖아요.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매집을 하다 보니까 이 주식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개인 분들이 언제 잡아야 될지 매수 타이밍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고 신호까지 드릴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매수가 했다고 끝이 아니죠. 다시 엄청난 파동 나오게 될 때 여기서 고점 매도까지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도 개인분들이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고점 매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과 수익에 따라오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응입니다. 그런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수익 보실 분들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력하게 홀딩 하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고점 매도까지 정확하게 도움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까지 기간 소요는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 드릴 건데요.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거예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인데요.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300만원이면 충분한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원이던 1억원이던 큰 자금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만원이면 5개월 뒤에는 제가 9,600만원 반드시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주식은 세력들이 매집을 해야지만 크게 올라요. 근데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거는 세력주도주로 진행해 드릴 건데 이 세력주도주의 매수, 이 매도 타이밍을요.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 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도요. 이 매수, 매도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이렇게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통계적으로도 90% 이상의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익으로 바꿔 드릴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손실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반드시 원금 복구해 드리고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데요. 1대 10 무상증자 정보주의입니다.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이에요. 세력 매집 완벽하게 확인되었고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에요. 네, 상단에 번호 무상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종목은 5배 이상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만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원 이상 수익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 선물 받아가실 분은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왼쪽 종목은요. 소룩스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무상증자 1대 14 비율로 했던 종목이고 900% 상승했어요. 9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600원대에서 매집을 했고 이 종목이 이때부터 어떻게 올랐냐 점상한가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점상한가 6방, 7방 이렇게 갔고요. 최고점 44,016원 이때까지 올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9배가 상승했다. 이렇게 무상증자 종목이 가장 강력하고 저희가 세력들에게 정보를 좀 입수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집이 다 된 종목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빠르게 매수를 해야지만 저점에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점에 꼭 매수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종목 보시면 이 종목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전에 노터스였는데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은 변경됐습니다. 이 종목은 4월 27일에서 6월 13일까지 한 달 반 만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3,800원에서 4만 3천 9백 50원 이것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1대 8 비율로 했던 종목이에요. 1000% 이상 상승했고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저점에 매수를 했고요. 어떻게 됐나요? 이때부터 점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대양봉 상한가 이렇게 나왔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실제로 4만 3천 9백 50원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종목은요. 지금 저점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점에 매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종목이에요.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점에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저에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상단에 번호로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종목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 선물 종목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하게 5배만 먹고 나올 거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5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 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 원 이상 수익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되니까요. 저에게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종목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대 10 무상증자 정보주 지금 세력들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입니다. 정말로 이제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이에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00%만 먹고 미리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직장인 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달이면은 50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종목 지금 저점에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점에 미리 매수를 해야지 상승파동을 먹으면서 10배 오를 건데 저희는 5배 안전하게 미리 먹고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매수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거 무료라고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선물 드리는 거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무상이라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4983-8709 이 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